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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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거 굉장한게 아래있기때문에 영정당할수있습니다 요건 당할수있기때문에 이 사진은 촬영스태프분이 많이 슬퍼하셨어요 자기 발이 이렇게 들어간게 많이 슬프대요 까무는 메이드 그런느낌이군요 메이드가 되고싶지않았거나 주인이 맘에 들지않지만 결국에 복종할수 밖에 없는 짜잔짠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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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었을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? 너무너무 불편하고 결혼할때 웨딩드레스 입는 사람들 진짜 힘들겠다 아 신부의 마음을 이해할수있고 이해할수있고 수건들을 넓히기 위해서 바로 팍 넘겨주세요 팍! 차! 차! 이 한 번 남았어 여기서 희랑 노랑 에랑 락중에 뭘 느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웨딩드레스를 이렇게 거둔 경우는 저는 평생에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보네요 제가 망사랑 카트벨트 되게 좋아 웃었어요 그래요? runway нав 펍 nehmen 했다고 이 사진 진짜 감탄한게 표정이 진짜 프로야 아 근데 표현을 좀 저급하면 안되겠다 정확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데뷔해서 두 작품 정도 하고 망한 ABP 하나 둘 셋 야이씨 3.5 점이에요 지금 아니요 이게 너무 꼴 받는 게 네네 전문가에요 하나 둘 셋 얌 털벌리 개빡세겠네 위에는 레이저 제모 했고요 다리 같은 경우는 너무 면적이 넓으니까 힘이 없어지도록 왁싱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이 정아리 각도예요 정확하게 노린 거 아닙니까? 넘겨주세요 빠르게 왜 예쁜 것 같지? 이건 진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여성 화보예요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욕했네? 이렇게 마도서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다신 잊지 못해 아 야 참고로 이거는 캐나다로 가시는 공파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제가 운 좋네요 아 박지님 네 오늘 사진을 이렇게 찍고 사실 이렇게 리뷰가 될 거라고도 생각을 하셨을 텐데 화보집 3를 또 내시 생각 있으신지 오늘도 좀 놀라시지 않았어요? 9만원에 팔던 화보집이 이렇게나 빨리 나올 줄 몰랐거든요 사실 1집 때는 100부 팠는데 2주 정도 걸렸어요 근데 2집은 이런 시간 동안에 150부가 나고 지금도 가격도 2배나 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3편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인간이 무서운 게 궁금해요 이제 친필사인이 들어가 희소성이 좀 더 높아졌어요 이거는 이제 3배까지 뛸 수 있는 근데 미셀 금지 이걸로 돈 벌 수 있는 수단 유튜브만 쓰세요 아깝네요 아니 이게 너무 놀라운 게 폼생폼사라고 지금 한여름이에요 그렇죠 여름이죠 이 패션을 위해 바람막이와 긴바디의 리삭스 일단 오늘 여러분 컨텐츠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혹시 시간 괜찮으신가요? 네 왜요? 왜냐면은 저도 약간의 조금 더 뽕을 뽑고 싶긴 해가지고 네네네네네 지금 은별이 방송중이면은 티어터에서 같이 아 은별의식으로? 그게 하고 아 배고픈데 거 밥 먹자 가서 화보 1부 지금 팔고 있어요 2부 출간 기념으로 아 지금 당장 공파리파 장패드 판매 중이거든요 7월 8일까지 공파리파 장패드가 픽셀 네트워크 픽셀 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장패드를 봤었는데 네 잠깐만 잠깐만 동일 선상에 올리지 마세요 아니 동일 선상에 올리지 마세요 아니 뭔데 어디지?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아 잠시만 어디있지? 아니 형 거기 두지 않았어? 아 여기 있구나 아 아 아 아 아 이리 와봐 자 이렇게 해 시작해 조금만 오 잘 나왔어 으응 it 야 수 아 오 우 와우 여기 짜증나는 게 내가 박질하는 인간을 몰랐으면 지금 그지 나도 그 얘기했어 얘는 예술의 영역에 들어갔다니까 남자리 여자 우와 개쌉기다 뭐 이쁘다 사격은 그런 병신아! 와!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 뭐. 근데 이건 진짜 괜찮은데? 응, 이건 잘 나왔어요. 자, 빠르게 넘어갈게요. 와! 이거 진짜 잘 나왔다! 이건 이제 살짝 갑옷을 벗은 느낌! 이런 거 보시면 돼요. 갑니다. 한 번씩 얼굴 숨겨줘. 자, 이건 또 새로운 이미지. 오, 괜찮은데 진짜? 아니 벌써 반 정도 왔는데도... 아, 내가 너무 프레임이 있었구나. 그치. 선입견이 좋네. 덜하지? 어. 고추진 사과? 이거... 저기, 은별 씨. 마음 준비 감사합니다. 여기서부터요? 아! 공파가 이거 리액션 찾기 여기서부터 많이 힘들었어요. 좀 노잼이어도 저도 그냥 참아도 되나요? 어, 참아. 참으시라고요. 해봐, 해봐, 참아봐. 참고로 네가 볼 수 있는 최고 수위는 이 다음 컷이야. 이게 최고 수위인 거죠? 아니? 아니라고요? 아, 잠깐만. 아직 안 맞거든요? 아, 잠깐만. 나 자신이 없어. 하나, 둘, 셋! 박수. 박수. 아, 근데 진짜 너무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? 골포를 잘할지. ㅋㅋㅋㅋㅋㅋ 여기 진짜 골자락이야. 그래? 야아아아아아아아악! 박수. 마지막은 뭐 무난해요. 아까 봤던 사진이 크게 확대한 거 알아? 얍. 얍, 얍, 얍.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유튜브 마무리 이 포즈로 끝? 다기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둘 둘 이제 둘 가위바위보 너들이 한번 봐줘 지금 봐도 돼? 좀더 옆으로 좀더 옆으로 돌아야 되잖아 여러분 마음의 준비됐습니까? 나는 왜 개구리 가지? 진짜 이러면 안되는데 원호 한번만 부탁해봐 아니 야 니가 시켜 돈 빌려줬잖아 오케이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혹시 이 장면이 있거든요 하셔야 돼 하면서 유튜브는 끝을 해줘야 돼 내가 이 자세를 해주셔야 돼요 왜 나를 그렇게 넌 시발 년아 반대 조금만 오른쪽으로 돌아 그치 그리고 엉덩이가 좀 더 뒤로 가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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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3 3 3 끝 ㅋㅋㅋ ㅋㅋ 안돼 맥 shareholders 헉 맥 Douglas 맥 ?!